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의 천홍희 기자가 한 걸음 더 들어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바깥에서 일하는 대신 실내에서 캔과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을 분류합니다. 폐지 줍는 노인들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은 일주일에 두 번, 하루 2시간 일하고 20만 원을 받습니다. 폭염에 쓰러지는 노인들을 보호하겠다는 대책이지만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폭염에 폐지 줍는 노인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와 다르게 광주시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국가에서 현금을 지원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다른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는 이중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의 대상은 크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에서 폐지 줍는 노인은 607명. 이 중 400명에 가까운 노인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폐지를 줍는 노인들은 불만입니다. 떼약볕에 노출돼 있는 것은 똑같은데 폭염을 피할 수 있는 대책에 왜 자신들은 빠져야 하냐는 겁니다. 광주시는 폐지 줍는 노인들을 위한 이 같은 정책은 전국 최초라고 자부하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논란에 대해서는 예산이 빠듯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광주에서 폐지를 줍는 600여 명의 노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제외한 사업 지원 대상자는 215명. 그 중에서도 실제로 실내 작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37%인 79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520여 명의 노인들은 여전히 떼약볕에 나와 오늘도 폐지를 주우러 다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손하는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 그럼 안녕하세요.